최근 박서진의 팬미팅은 많은 논란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한 팬이 박서진에게 직접 특별한 손수건을 선물하면서 벌어졌다. 그러나 박서진의 매니저가 선물을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사건은 복잡해졌고 많은 팬들은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다. 매니저의 행동은 행사에 참석한 많은 팬들에 의해 금세 목격됐다.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에서는 비난의 물결이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관리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서진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에도 손상을 입혔다. 매니저의 행동에 팬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상황은 더욱 긴장됐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박서진을 향한 자신들의 노력과 감정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라고 여겼다. 많은 사람들은 매니저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훼손했다고 생각하여 매니저의 해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서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내부 조사를 통해 소속사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식 사과했다. 박서진은 깊은 후회를 표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팬들이 보내는 선물은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 진심을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박서진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소중히 여기고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과 애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을 다짐했다. 또한 그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신뢰와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팬들이 보내는 모든 선물과 애정은 소중히 간직하고 돌볼 가치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박서진과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 팬들과 더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박서진과 소속팀은 팬들의 신뢰와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